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. 오늘은 설날 마지막을 맞아서 방송 출연 시 꿀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방송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기도 하고 엄청 뭐 내가 가서 잘한다 라기보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것 때문에 진도 많이 빠지고 근데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긴장을 안 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두 가지만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 이상 되면 실제 방송하실 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. 정신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긴장하지 않는 법 그리고 긴장할 이유가 없다 왜냐 어차피 많이 안 봅니다. 제가 물론 뭐 KBS나 뭐 유재석 씨 옆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뭐 그러면 좀 긴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 뭐 홈쇼핑 같은 데도 나가보고 뭐 여기저기 뉴스 같은 데 인터뷰들도 나가고 했잖아요 그 막 YTN 같은 데도 나오고 여러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나온 거 일일이 다 보신 분들 없죠?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에 나온 거에 한 10분의 1도 못 보셨을 겁니다. 네 어차피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요. 음 물론 제가 아니라 슈퍼스타 작가 분들이라면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미술 작가들의 방송 출연에 그렇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특히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여러가지 미술 작가가 나올 만한 채널 방송이라고 하면 제가 좀 큰 채널 같은 데도 나가봤는데 어차피 많이 안 봅니다. 진짜 한 만 단위 천 단위로 나오면 진짜 많이 보는 거고요. 뭐 묻히는 경우가 사실 뭐 거의 대단하시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많이 쓰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차피 많이 안 본다 라고 하면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생각도 해요.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 저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 않을까? 어차피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얘기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. 물론 나중에 막 프로방송인이 된다고 하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아무튼 방송 출연을 하는 미술 작가라고 하면 어차피 많이 안 본다 라고 내려놓으시면은 긴장을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. 특히 이제 프로방송인들하고 할 때 방송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기회 눌린다 라거나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어요. 많죠. 네 실제로 연예인들도 뭐 토크쇼 같은데 나가서 첫 데뷔 하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방송할 때는 일반적인 대화와 조금 다릅니다. 뭐냐면은 요거를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으실 거예요. 말을 잘라먹고 들어가야 함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말을 너무 잘라먹으면 안 되겠죠.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어 잠깐만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연예인들을 만나보거나 그러면은 그분들이 방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디오가 비면은 안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게 있어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끝났어 하면은 내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잖아요. 그런데 이 프로 방송인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비는 거를 못 참고 오디오가 비면은 방송 사고라고까지 생각을 해요. 특히 라이브 방송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더 심합니다.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방송을 모니터를 해보면은 이 사람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가면은 방송을 실제로 봤었을 때 굉장히 텀이 길어 보여요. 네. 어? 약간 좀 너무 루즈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텀이 길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보시면은 편집의 힘도 있겠지만 이 연예인의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연예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요 끝날 때쯤에 요렇게 말을 이어갑니다. 근데 프로 방송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.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요기 얘기가 끝날 때쯤에 어... 조금 더 뭐랄까 서로서로 눈빛을 보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말하려는 제스츄어를 취하면은 좀 가능하겠지만 어...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 그냥 앞에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러면은 옆에 사람의 제스츄어를 못 보잖아요. 이렇게 얘기가 끝날 때쯤에 누군가 여기서 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 방송사고가 나면 안되고 오디오가 끊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얘기합니다. 얘기가 끝났음에도 누군가 끝날 때쯤에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쭉 가요. 네... 이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어... 사람들이 아... 여기서 말을 잘라먹고 들어가면은 조금 예의가 아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방송인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끝날 때쯤에 야 치고 들어와 이런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끝나고 이게 한 번이면 되겠지만 두 번째도 안 치고 들어오고 세 번째도 안 치고 들어오면은 내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뭐 추임새라도 최소한 넣어준다라든가 다음 얘기를 할 거를 조금 뭐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잘 보시면은 말이 끝날 때쯤에 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는 치고 들어가요. 네. 치고 들어가고 이 사람이 말이 끝날 때쯤에 다시 또 치고 들어오고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어...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말을 좀 잘라먹고 들어가야 된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방송인가 방송시 말을 잘라먹고 치고 들어가야 함에서 프로방송인가 방송시 말을 잘라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이 사람이 하는 얘기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뭐 먹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라고 하면은 치고 들어가야 된다까지는 내용이 끝났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도까지 되면은 생각을 정도까지 해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. 물론 이거는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게 있겠지만 근데 현장에 있으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방송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? 저기서 좀 치고 들어와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타이밍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럴 때 이거 어차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이 끝날 때쯤에 그냥 치고 들어가세요. 또 방송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은 어? 이 사람이 치고 들어와줬네. 이렇게 해서 그걸 잘 받아준단 말이죠. 이렇게 이게 잘 되면은 괜찮은데 둘 다 프로방송인이 아니고 방송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할 때가 많아요.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진행자도 충분히 듣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좀 천천히 들어가고 말하는 사람도 천천히 들어가고 네.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은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텐션도 다르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뭐 텐션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어?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실제 방송하시는 분들, 연예인분들 만나보면은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.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텐션이 높거든요. 근데 그것까지 쫓아가기에는 좀 힘들겠죠. 그분들은 발성도 다르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긴장을 하지 않고 뭐 그분들도 방송하시는 분들 맨날 방송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만나는 일반인들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말을 저 사람 하는 얘기 다 듣고 내가 말 끝났습니까?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데 내용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조금 뭐랄까 버릇없어 보일 정도로 잘라 들어가야 된다.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말 중간에 끊고 들어가면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어미 정도 갔을 때 끊고 들어가야 된다. 이유가 없다. 업 정도 나왔으면은 거기서 다 하기 전에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방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연스럽다. 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방송 출연할 시에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방송이라고 했지만 요즘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 하느니까 유튜브 출연하거나 할 때 아무튼 과도하게 진장을 하시고 평소보다 말을 잘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도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좀 많이 하면서 터득한 꿀팁까진 좀 그렇지만 노하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아무튼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